내가 잘못했어. 이제 지쳤어. 그러게 연애를 왜 해. 안 그래도 박스인데. 내가 못 때릴 것 같아? 내가 그 사이코를 달려가서 그냥 뒤톤즈 빡! 정당해! 그냥 카카가지고 그냥. 당신이군. 내 머리통에 불 지른 게. 여기 위험하니까 지금 당장 나가. 어디야? 그래, 현진이 집. 우리 집이에요? 우리 집 공유주택인 건 알고 있지? 왠지 나 치익당. 한마디로 말하자면. 사이코. 싸이크 싸이코다. 나에 대해서 하는 게 다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될 텐데. 나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?